2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1번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? 4. 다리가 아픕니다. 2번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? 1. 토를 합니다. 2. 콧물이 납니다. 3. 기침을 합니다. 4. 설사를 합니다. 3번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? 1. 손을 대었습니다. 2. 손을 베었습니다. 3. 발목을 삐었습니다. 4. 다리가 부러졌습니다.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.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? 아침부터 그랬어요. 여기 약을 드릴게요.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1st. 그래픽 3 5 Fe si 2 5 5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